여러분이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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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? 안녕하세요 찍사홍입니다 저는 지금 동두천시 지행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긴 총 두 개의 마을을 둘러볼 건데요 모두 지행역에서 1km 떨어진 역세권 마을들이죠 만일 저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주 꼼꼼히 살펴볼 테니까요 영상 재밌게 시청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 놓겠습니다 그럼 한 바퀴 둘러보시죠 구도심 전환주택은 이런데 있다 전환주택 찾으시는 분들 혹하는 내부 영상에 침 좀 그만 흘리시고요 그 집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곳 바로 동두천시 지행동 전원 마을 오래된 동네의 전원주택은 과연 어떤 곳에 들어오는지 지금부터 그 패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하철역이 보이죠 1호선 지행역입니다 여길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은 아파트 그 뒤로 아파트가 빠진 곳을 촘촘히 빌라들이 메꾸고요 바로 그 너머에 전원주택들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도심 전원 마을이 생겨나는 일반적인 패턴 딱 여기 지행동이 그렇습니다 오늘 볼 곳 주변에도 추가로 전원 마을이 생겨날 조짐들이 더러워 보이더군요 그래서 미리 이 동네를 파악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우선 총 두 개의 마을 중 첫 번째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바로 뒤쪽에 가려서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네요 언덕 초입엔 작은 상가주택들이 보이는데요 아직 빈 곳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좌회전으로 올라가면 아파트입니다 입구 쪽엔 가건물 몇 개와 편의점이 들어와 있네요 길 따라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? 자, 여기서부터 전원 마을 아, 일단 마을 왼쪽으로 분묘들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선산 같죠? 경사가 조금 있는 편이고요 가장 끝으로 가면 아, 길이 없네요 아랫길로 내려가 볼까요? 언덕을 따라 몇 가구가 놓여져 있는데요 길이 좀 특이하네요 3단계로 구불구불 끝까지 올라갔더니 역시 길이 없습니다 자, 이제 다른 마을로 가볼까요? 다시 왔던 곳을 지나 이번엔 빌라촌 그 위에 올려진 마을입니다 여기 뭐가 있긴 있어? 싶은 곳에 자리해 있더군요 제일 꼭대기로 가면 그냥 밭이라 길이 끊겼습니다 돌아서 제일 아래쪽부터 훑어보죠 아, 이건 뭔가요? 작은 물류창고가 있네요 하하하하 또 길 끝에는 짖다가만 집들도 보이고요 이 아래쪽으로 타운하우스 전용 도로를 만들려고 했나 봅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? 하하하하 돌아서 다시 좀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그럴듯한 마을들이 좀 보이네요 하지만 여기도 길은 뚝뚝 끊겨 있어 아쉽습니다 차로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역세권? 그래도 여기서 역까지 걸어가긴 힘들겠지 그럼 버스는 어디서 탈까? 또 여기서 서울 가는 고속도로는 있나? 주변에 학교가 안 보이는데 초중고는 다 아파트 단지 쪽에 있겠지 외고가 있다던데 어디 있는 거지? 20년 넘은 오래된 신도시니만큼 당연히 종합병원 대형마트야 있겠지 근데 어디에 뭐가 있을까? 첫 봐도 오래된 동네 별다른 개발 호재마저 없다니 참 아쉽다 그렇다면 근처에 가볼 만한 곳은 좀 있을까? 이 정도면 대략적인 이 마을 분위기 파악되셨을 겁니다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저와 함께 직접 걸어보며 확인해 보시죠 본격적인 도보여행 함께 시작해 보시죠 이 동네 교통편 괜찮습니다 먼저 마을의 중심이 되는 교통수단이죠 지하철 1호선 지행역 이걸 타고 도봉산역으로 내려가면 바로 7호선도 갈아탈 수 있죠 여기에 도로도 괜찮습니다 마을 위치가 대략 이쯤 되는데요 바로 앞에 3번 국도가 보이죠 이걸 타면 바로 동부간선도로와 만납니다 또 그림처럼 이 고속도로에 얹으려면 양주IC로 내려가야 되고요 여기서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거기에 서울 중랑IC까지는 대략 30분 정도 추가하시면 되고요 서울 북부 게다가 동두천에서 이 정도면 나름 괜찮죠 하지만 문제는 마을 자체의 입지 일단 버스 정류장이 너무 멉니다 암만 역세권이라 해도 지행역까지 걸어서 가긴 힘든 거리 무조건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두 마을 모두 5분 10분 정도 걸리네요 그것도 이 높은 경사로를 따라 오르락 내리락 어르신분들께는 많이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너무 미워할 순 또 없습니다 지행동 교육 여건도 역시 괜찮거든요 지행초 1.2km 송래중앙중 1.5km 동두천중앙고 1.5km 이렇게 초중고가 다 한 마을에 모여있는 보기 드문 환경 게다가 최초의 공립외고죠 명문 동두천외고 역시 가까이 놓여 있습니다 전교생 기숙사제니까요 자녀가 공부에 소질이 있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보셔도 좋을 듯 2000년에 만들어진 지행신도시 조금 낡긴 했습니다만 대형마트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롯데마트가 동두천 터미널 안에 있죠 하지만 왠걸 종합병원은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개원한 양주 한국병원 여기서 약 20분 정도 걸리네요 구도심 전원주택은 이런데 있다 교통과 교육 여건이 우수한 마을 지행동 앞으로 좋은 터에 길만 잘 닦아 놓으면 훌륭한 전원 마을들도 속속 들어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노쇠한 모습에 호재도 없고 가볼 곳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먼저 동네의 중심이 되는 지행역 당연히 로데오 거리도 잘 발달되어 있죠 웬만한 맛집들 여기 다 들어와 있어서 이제는 동두천의 메인 스트릿이라 불리니까요 근데 인근 지역 군인들이 좀 많긴 하죠 또 북쪽으로 약 20분 올라가면 대한민국 명산이죠 소요산 국립공원이 있구요 그 바로 밑엔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도 보이네요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? 이번에도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독립 만세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